아,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1일 사회를 받은 교수증강가 79년도주로 김영애입니다. 아, 이제 이화여대 총공상회 북미주지회연합회 2015년 총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멸례대의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최경희 총장님, 김영주 총공상회장님, 국제재단 이사장, Dr. Mark D.B.A.S. 그리고 김정희 북미주지회연합회 김정희 회장님 입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일어나신 채로 일어나실 수 있는 노래를 하셔서 우리 교가 재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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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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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우리나라가 있는 우리에게는 동일한 여성이 없는 여성립이 영양의 긴리었네, 남다른 여성 montre게 한국의 리허설에 한마디 도로라 우리가 기회를 통해서 지키고 지키고 정말로 상대가 이화 이곳의 좋은 환경을 기울여서action금은 여성의 환경을 지켜주는 그녀와여 국민들은 이를 위해 이곳에 대한 지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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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는 우리의 은은 우리의 은은 이곳에 대한 지켜보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기재 시에 연합해 김정혜 회장님의 환영 인사가 이랬습니다. Please welcome to the President of EWOC, Women's University United Adopt and Shooters of North America. 이 아름다운 아카라에서 열리는 국립조치연합회 총회에 모든 일정을 지치시고 참석하여 주신 EWOC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사회를 축하해 주시고 격렬해 주시며 그리운 농교조치를 안고 멍할 빛 한국에서 오신 초일형 이 EWOC 총회장님, 김영주 총동창회장인 김수명 총동창회 동기 또 오재경 해외현동차장료를 비롯한 노예업 관계자들과 노예의 생활을 은결받친 동기주 임화 동찬들과 한마음으로 임화 여덟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화 국제재단의 Dr. Bob X.Burners 이사장님과 임홍분들 또 특히 오늘 이자리의 멀리 알제비에서 기존 연설을 하시기 위해 와주신 유공열 알제비 검사 참사님 이자리에 보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초기의 테마는 임화 아름다운 사원입니다. 북미주에 이주하여 깊은 뿌리를 잃고 아름다운 백꽃을 활짝 피우며 많은 열매를 잃고 이제는 그 열매를 서로 안으며 정을 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삶 그 자체입니다. 언제나 후면에 같은 동찬들과의 고정을 더 깊게 하고 오늘의 우리를 키워준 임화 여덟을 생각하며 밝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사회를 더욱 밝게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임화인들이 한 장에 한 두스로 물었습니다. 마음껏 동찬들과의 사랑을 나누며 먼지 시원의 반응을 잠시켜봅니다. 오늘 이 임화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웨이컴트로 백나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추억에서 우리의 영화부 소개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오신 우리 김영주 초등 동찬대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영주 초등 동찬대장 북미주시 대회의 앞에 초대회의 인사말에서 내년 130주년에는 더 특별한 개혁이념이 되도록 총장님과 각 부일의 처장님, 또 저희 총동창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북미주 동창들이 가능하시면 많이 참석해주셔서 더 특별한 개혁이념이 되는데 힘이 되셨으면 하는 가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윤희 총장님께서는 작년 8월에 출입하시면서 사실 저희 이과여대가 청구들년 때까지 그 당시에 졸업하신 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대학 수리평가에서 서울대라는 게 다음에 이과여대 이렇게 상의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계속 여러가지 평가받게 들어오면서 여섯 대학만의 태선은 생기지 않고 그냥 절반적인 평가를 하는 바람에 물론 그 중에는 기숙사도 흐름합니다. 기숙사 그 수리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 이과여대가 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장님께서는 취임을 하시면서 목표가 적어도 결혼욕도 물론 하시지만 이과여대가 시위관으로 재입하는 것에 가장 주력을 캐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24시간 곱하기 7일 곱하기 12달 오로지 그것만 향해서 열심히 한교가절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불과 취임하신 지 1년 만에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중앙기보 대학 평가에서 저희가 5단계단을 끼워서 물러시기안을 들고 7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역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시어 열심히 기숙사 건축기금을 모으시는 역성도 전해져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음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대학 구조기간 평가에서 역시 최상위 등급인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중장님께서 불과 1년 동안 2화를 발전시킨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제가 열고 하고 있으면 내가 아직 못하고 식사 못하실까가 제가 그냥 이러도록만 하고 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지금 얼마나 인가가 장조기 발전을 하며 또 총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시간 곱하기 7일 곱하기 12달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느라 여러분께서도 무신 양면으로 주도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내로가 국제적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하고 더 많이 알려져서 사실 총장님께서는 봉교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루우 귀인 맞이 바꾸십니다. 이번 에트라카 총회에 참석하는 기간에도 봉교를 방문하시는 귀인은 계속 출연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일정을 바꾸어서 그분들을 맞으시고 그리고 여기도 잠깐 들르셨다. 그리고 다시 극복하게 또 가셔야 되고 이런 행정이 반복되고 있으십니다. 총장님이 지연하시는 세계 최고를 혼란 경신인과가 목표를 향해 질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내 중동사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로교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국제재단 이사장이신 Dr. Mark Mullinux께서 나오셔서 한 명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Iwa Wellness University Dr. Mullinux will give welcoming remarks.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고소해 주시오. 고소해 주시오. Let me add my welcome to those who also stood here to welcome you to Atlanta to tonight. It is good to be here with you all. Thank you for coming. Before I begin I'd like to recognize that this book is out front. The copies are going fast. Mila Pei D'ang. The Center of the River of Faith is a history of the EY Foundation. So please make a copy before you leave. It copies your own quickly. About 10 years ago, when I was a bicycle racer, I was in a bicycle race, and I was very much struggling in that race. I wanted to quit. It was so hard. I was breathing hard. I said, why not just stop? Why not quit? Nobody would ever know. But I would. I would. And it would be easier next time in the next race to stop, to quit. So I made a decision. I would stay in the race. And I won. I won the race. But more importantly, I learned an important lesson. I learned the difference between, can I stay in the race? That's a yes or no question. Versus, how can I stay in the race? Always yes. I think in Korean, I think in Korean, gather with your yiwa friends. And don't ask, can we support yiwa? Don't ask that. That's a yes or no question. Instead, ask, hong te ke, how can we support yiwa? Because we love yiwa. How can we support yiwa? Thank you. all right, all right, you can come here. Hi, you can come here. and welcome. 하느라고 사실 어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도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90%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100% 회복을 했으면 아마 이 장소가 떠나갈 것 같은데 90%만 회복해서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탈란타에서 우리 북미주지역에 계신 우리 동분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유아의 사랑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국제재단의 여러 이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국제재단은 제가 유아의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 재단인지 모릅니다. 우리 김알란 총장님께서 이와의 친구들을 찾아 전세계를 다닐 때 특히 우리 북미주지역을 다닐 때서 이와의 가치와 역사와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미국의 캐나다인 우리 유아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리의 단체 그리고 이와 동창 유아 가족 함께 이렇게 재단을 창설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재단의 이사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유아를 후원해 주셨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본관과 대강당과 이시시와 그리고 다른 다른 공부들을 지을 때 기꺼이 기여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많은 자랑 공감 그리고 의원을 경렬해 주시는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 가족 여러분 조국자 대우기 김현주 청동창 회장님께서 그렇게 소위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참으로 최근에 아치게 된 이화의 어려움이 있었고 아마 당분간도 이화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많은 분들은 이화의 그 큰 가치와 역사를 생각하면서 소위 말하는 서울대학교가 아닌 이화여자대학교를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후회가 없었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은 급변하게 밝히면서 외부의 대학군대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남녀공감 중심에 그리고 끝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평가하면서 사실 이화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외국의 여수의 평가에서는 우리 이화여자대학교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화를 찾으십니다. 그 중에 한두 번의 생각 소개해드리면 지지난주에 독일의 대통령께서 사질단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 중에 그 부인께서 꼭 이혼회들을 가고 싶다고 지정해주셔서 부랍부랍 일정을 바꿔서 그 영국의 일연을 맡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독일의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어떻게 이렇게 큰 좋은 대학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는 한품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지원해서 노력해서 과세를 수준해서 약간의 지원을 받을 경우가 있는가지만 절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재정을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첫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20만명의 동문이 있고 그 동문들께서 해주시는 기도와 사랑과 그리고 지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때는 이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기업들 자체가 자신의 재난을 가지고 있고 대학을 산소 지원할 때 그때 같지는 않지만 우리 이화는 더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님께서 와! 어리징!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동부에 있는 잭슨 네비라는 세계적인 의학 생명호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노벨 생리 의학사를 26명 탄생시킨 그런 기념인 연구재단입니다. 우리 학교와 지난달에 함께 협약을 해서 새로운 유전체 암센터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옆집에 연대도 있고 국립대 소원대도 있는데 우리 이완 대학을 선택해서 같이 연구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 이름이 방문을 했을 때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우리 이완 대학을 아십니까? 그리고 또 이완 대학 학교가 있을까? 제가 여쭤더니 그분은 싱가포르계 미국인이십니다. 그분 대답이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한국인의 부인은 다 이완 출신이더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여성의 대부분 이완 출신이더라. 그래서 나는 올해서부터 이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여러분이 우리 이완 대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너무나 전통에 대해서 여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시대인 연하에 존중하는 데는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신기일전에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과들 그리고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에도 역할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을 지원도 하면서 서로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 임하지할 수 있는 이완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완 대학의 졸업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의 아이가 이완자 대학교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 친구가 이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이완자 대학교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저도 최수를 다해서 총자로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흘의 마지막 밤에 정말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가시고 또 좋은 기억으로 1년을 잘 보내시고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그리고 너무나 서쪽을 봐주시는 그리스마트 동원님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골드빈 여사가 보낸 특별한 무릎은 1886년 이화 창립의 중순환 씨앗이었습니다. 1935년 종합대학로의 무역을 통해 기적같은 후원의 종료들이 이화 신촌 캠퍼스의 성화 아래에 맞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이화의 종료들이 흔들리던 1940년대 초 한 여인의 기분을 뿐 제작범인 이화학 땅에 설립해 큰 추돌이 됐습니다. 이러한 후원의 정신은 세비로 확산되어 이화 국제재단을 탄생시켰고 지금까지 이화의 등료한 후원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여자대학으로 성장한 이화, 최종단 학습공간과 연구시설, 글로벌 여성 문제 육성을 위한 장학기동, 공동체 기식을 함유하는 새로운 기숙사, 이 모든 것이 이화를 사랑하는 분들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새겨진 감사의 마음들, 새롭게 탄생교육 풍간과 건물마다 담겨진 고마운 이환들을 이 말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나랑의 목표 공부하러, 공부하러, 한국만명과 세대의 공주를 바라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유학교로, 유학대학교로 밝혀진 방법에 대한 우린 우선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더 암흑한 문제를 바라며 주셨습니다. 선배님께서 주신 방금이 저에게는 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더 사랑과 관심을 호화하는 법진 이완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완은 사랑과 나눔의 작품을 이용하며 이완을 쌓아온 교육자산을 세계와 반복합니다. 그 위대한 도전을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기적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완의 역사는 함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인사드려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시작하면서 너무 멋지게 이 동영탄이 딱 시작이 되고 제가 나타나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처음에 저는 그렇게 못해서 조금 손하긴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동영탄은요. 저희가 이번 민주지혜의 합회에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탱탱하게 여러분들에게 학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들자마자 작성이 좋았기 때문에 아직 아무 곳에서도 이런 것이 발표가 된 적이 없고 여기 에드나트에서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는 이런 영상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완의 역사 대표님 여기 동영탄에서 그것이 아주 긴 시간을 한국교육의 선수자로서 여성교육의 선수자로서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거룩거룩마다 아까 총장님께서도 강조하시듯이 우리 20만 동문들과 그리고 이관을 아끼신 후원자분들의 격려와 기도 그리고 또 후원의 통필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기숙사 건축기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어저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김정일 회장님께서 그저께 제가 발표 후에 여러분들께서도 끝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그 결과를 좀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후원을 해주셨을 때 어떤 이유를 또 저희가 해드리는가 라는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시작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년에 위상시 지원을 받는 여기 저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세요. 위상시 지원을 받는 저희 이와대학이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갖고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구 보험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학교 발전기금을 저희가 이노비저 기원하는 이름으로 모금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0기념을 맞아서 140명 학생들을 구원하는 기와 미래 설계 장학금을 또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자별로 정기 후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이와 웨이브 기금을 또 시작할 것이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남으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 12월 초 달에서 저희가 런칭을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맙게서 왼쪽, 왼쪽으로 보시는 신축기숙사 건립기금이 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속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부터 간단히 보여드렸지만 이와대학교리의 그 기숙사의 역사는 사실 84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932년 정동의 화가살이라는 이름으로 한옥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신촌으로 대학이 개선된 후에 1932년 지어진 진성기홀 그 다음에 1952년 지금은 없지만요. 사회화학대학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에 자리에 있었던 빌링슬리홀 여기서 한 40년간 학생들이 또 함께 머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99년에 한옥이 집이 지금 부가형용에 있는 그런 자리에 마련이 되는데요. 현재 17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한옥이 집에 머물면서 또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2016년에 저희가 새로운 신축기숙사를 하루에 이집하고 옆에 4개의 동의 여러 개의 건물을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총 4200명의 학생들이 아주 안전하고 그리고 신환경적으로 잘 꾸며진 그런 기숙사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석권 이렇게 후원해 주신 이런 내용에 맞춰서 저희 학교가 또 특별히 후원자분들을 예우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선 기숙사 공용공간 예를 들어서 강남 세미나 세미나실 노조실 또는 게스트하우스 여러분들 게스트하우스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신축기숙사 안에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와의 자녀분들을 보내신 학부모들께서 혹시 신청하시면 강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도 많지 않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용공간을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경우에는 그 면적이나 후원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성함을 남겨드리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최소 5,000만원에서 크게는 강당한 곳은 20억까지 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후원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많이 후원해 주신 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학생들이 멈출 수 있는 방 하나 후원하기 운동을 저희가 성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실 들어간 방은 1,000만원 한 1,000불이 좀 더 안되겠죠. 그 다음에 2인실 들어간 것은 2,000불 3인실 3,000불 이렇게 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우리 분기수석 회원들께서 또 많은 그런 후원금을 모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별로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개인이 이렇게 방위상 후원해 주셨을 경우에는 그분의 성함과 졸업 학과 영업을 아래와 같이 적어서 편판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행이라도 다 17일만으로 모아서 한 지혜가 한 방 이런 2인실을 하실 경우에는 밑에 보신 것처럼 동기주 지혜연 앞에 예를 들어서 워싱턴 주의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평판을 만들어서 그 방에 그 문 위에 나가서 영원히 남겨드리는 예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조금 이번 소개를 조금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중희는 개인이 마무리하시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자녀분이나 또는 지인분들께서 충분히 개인이 함께 좋을 수 없느냐 이런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는 별로 없지만 국립주지의 동창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개인까지는 강한 구원하기를 둘이서 나눠서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음의 내부동형 퍼테스트가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제는 제가 2인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른쪽 10인 10명 일어나는 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방은 2인실과 3인실의 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박을 이 상태에는 그런 모음을 해주신 지혜가 있으시면 3인실 방 문 앞에 지혜의 기록을 저희가 부착해 드리고요. 물론 개인이 하셨을 경우에는 개인의 성안이 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이 지금 신실 같은 경우 총 4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혜연합회에서 하나씩 다 하셨으면 이 유닛 바로 들어가는 현관 이 엠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이곳은 기호연합회에서 후원해 계셨습니다. 라는 현관이 또 하나 만들어서 부착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큰 은행이 아니더라도 300만원 이상 후원하신 모든 분들의 성함은 건물의 벽면에 전체적으로 붙여지는 기부자 기념판에 성함이 가깝게 동판 같은 것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적은 50불 100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성함은 저희가 이지 씨라고 지하 캠퍼스가 있습니다. 마이 지하 자식으로 와서 보시면 지상으로 가리게 흘려있는 아주 유명한 명리의 캠퍼스인데요. 캠퍼스 지하 4층에 유아여자대학교 기부자 명예정당이라고 제가 보시는 저런 칼 병행이 있어요. 오른쪽의 남색으로 보이는 건 아날로우시 그래서 10만원 이상 기부하신 고액기 기부자들의 성함이 틀어지는 장소고요. 왼쪽 왼쪽 디지털 월 디지털 월 여러분들이 그 앞에 놓여진 검색대 히어스크가 있어요. 거기에 후원자 여러분께서 오셔서 성함을 지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와 백꽃처럼 피어나는 여러분들 성함으로 이루어진 향상이 화면 가득히 떠올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많은 후원자분들께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 우리 국민주지의 동창 여러분께 오여를 감상하셔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이렇게 오여를 위해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우리 국민주지의 동창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해외 수준으로 맞아서 저희 대외협력처는 올 8일 2월 초쯤 해외동문 모교 방문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스탠프라시스코지에 분들이 중심이 돼서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캠퍼스 칸사 투어 프로그램도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못하셨지만 시간만 되시면 저희가 가까운 그런 문화지역을 각사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도 사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텐데요. 가능하면 내년에 모든 국민주지구청 여러분들 오여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순서와 착각 공부에 에드가 되는데요. 저희 이용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더 플라이스 메리틱 유연성 아니니까 더 스프라이즈 그렇죠? 순서 저희가 좀 간단하겠지만 저희가 조금로 조금 더 발표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총동창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북미주지회연합회 신축기숙사 모금현양을 여러분들께 발표하는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를 어저께 발표해드렸는데 한강새 또 많은 분들이 캐시도 되시고 또 지회에서 의논하셔서 5,000불도 내시고 또 그 지회의 개인 들이도 아는 이렇게 스스로 계셔서 어제와 더 많은 도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지금 오늘 신고시 20일까지 제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 회디 22만 3,200불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아트나타 지회의 토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개인이 되신 100불 200불 17일만으로 신고도 있고 또 신세가 약정 토맥도 있고 개인이 아무리 사면 다 영어 예언이나 거듭습니다. 에트나타 지회의 포탈이 2만 900원 아 900원 죄송합니다. 스스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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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레트 지회 12,900불 워싱털 Dc 4만 불 북아주 지회 4만 2,200불 세의로 지회 5000불 작지만 이런 작은 지회가 돈으로 되는 게 더 힘들어요. 애쉬 지회 지금 김정재 의학 98회 초등학교 4시대에서 오셨는데 월요일 지휘지휘는 적절하셔서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300불을 거절하게 내셨습니다. 뉴욕지휘 대해에 뉴욕지휘 함께 토탈이 개인 또 지대 약점고객 안에서 5만 2천 불 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남학중지휘 총액 월요일 1만 3천 불 되겠습니다. 클린 랜드지에 4만 불 뱅보즈에 2천 8백 불 포로도지에 500불 세인 루이스지에 1천 불 그래서 총 현재 총액 2시대 만 3천 2백 불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멀리 한국교회 공유회에서 오신 우리 총장님께 어떠한 선물보다 이 선물이 가장 대단하고 또 뿌듯한 선물 같아서 저희가 약점서를 이 자리에서 총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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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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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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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 동북에서 아무 고를 절대 없다고 저한테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토요일 만지템에 오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저희 아트란다시에서 아주 많은 걸 준비했어요. 여기 또 프로그램에 깜짝 소리를 하시고 싶어서 빠졌는데요. 우리 남타무현이 계십니다. 그전에 제가 정정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우리 닥터 물류덱스께서 한 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가끔은 약간 봉자를, 숫자를 약간 커피 마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10위 3억입니다. 3억. 이렇게만 드릴까요? 네. 박수. Thank you. 그러면 지금 이제 당타 공연 보시고 그리고 실사기도 하시고 또 기념 촬영하시고 그리고 실사. 네. 저 대응. 홍달이 사랑. 사랑. 이거 수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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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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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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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빼고 직원 6명 중에 남자가 3, 여자가 3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그 중에 여자 3 중에 2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배인 여자 직원은 험화라는 소비중공지역의 테러 위험사의 단지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나면 우적은 되돌아가는 영상으로 지절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활발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저 스스로 우리 여성 파워를 구성하면서 때로는 이글을 이용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큰 지향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가지 미세력을 들여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세계를 무대로 사는 이화인의 삶이라는 저의 오늘 주제는 여러분께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브로그 교육과를 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화의 품에 있었던 것이 대학 재학 기간 4년인데 제가 밑으로 여동생이 두 분이 있거든요. 84학번, 88학번 여동생이 두 분이 있는데 저희 셋이 바로 이대 출신입니다. 저는 바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지만 제 동생 두 분 이대에서 계속 남아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교편을 잡고 있는 동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100% 이화인으로 살고 있어서 동생들하고 오면 항상 미니 동차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대에 몸을 가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대에서 한 6년 정도 했었고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저 나름대로는 이 대학 교수라고 하는 직업이 사실은 대학 교수를 목표로 하고 유학을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한테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저의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이 왕성한 혈기가 대학 교수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까? 혈기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정말 음명처럼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사실은 뒤로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외교관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근무지는 프랑스였고요. 프랑스에 다시 제가 92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거의 10년 만에 이제 외교관에 대해서 프랑스로 가서 빨래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외교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환상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런데 사실 외교관이 하는 직업은요.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노가라예요. 짐 싫어 다르고 자기 본인 인사 짐 싸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늘 여러 가지의 싸움, 여러 가지의 투쟁 그런 것을 발로 뛰어야 하는 직업이 외교관입니다. 제가 너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힘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했지만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본인이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또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현장에서 뛰는 그야말로 투쟁으로 전천하는 직업이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노가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외교관이 된 뒤에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프랑스와의 관계를 가지고 그걸 배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 저한테 문명처럼 주어졌던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교장각의회, 들어보셨죠? 프랑스가 1886년 병인양년대 가마별에 쳐들어와서 외교장각에 있었던 그 의회의 수회권을 약탈해 봤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외교장각을 약탈한 간 뒤에 그 외교장각 자체는 전부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모든 왕실의 사고가 다 불타 없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프랑스 군인들이 그걸 약탈해서 배에 싣고 자기 나라 본국으로 가정해서 그걸 왕한테 바쳤고 왕의 당신은 왕실 도서관에 그것이 계속 보관되어 오다가 국립도서관으로 가고 나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지금은 돌아가신 서재학자 박병선 박사님께서 그걸 아시게 됐어요. 굉장히 끈질기게 찾아 다니셔서 결국은 발견을 해낸 거죠. 그 잘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가져갔던 외교장각의 요괴가 340 거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297원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그대로 서고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1991년에 처음 프랑스에 방안 요청을 했고 그때부터 소위 얘기하는 방안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2001년이었고요. 외교로, 외교관에 들어가는 건 1997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돼서 프랑스로 가서 계속 그 업무를 맡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여곡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다른 나라로 부임을 했다가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서 2008년부터 두 번째 프랑스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그 외교장각 방안 협상이라고 하는 어떤 큰 숙제 같은 것이 그 저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교장각 방안 협상이 결국은 20년을 계속해서 2011년에 프랑스로부터 외교장각 의미 297권을 전부 다 한국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제가 그 방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정부로부터 일을 잘했다는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큰 명예라고 할 수 있는 그 근접 포장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대학보사월의 인터뷰였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제법 카메라 들고 정말 저네리스트의 모양새를 갖춰서 외교육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 시간 정도를 그 후배들을 앉혀놓고 제가 그동안 그 쌓아주면서 막 가슴에 쌓았던 물들을 후배들한테 다 표현했어요.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해가지고 옆에 방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문을 두들고 조용히 해달라고 할 정도로 혼자서 막 이런 일부만 해서 그때 했었던 그 이대학보에 신었던 인터뷰 기사가 맨 주위에 있는 전면으로 사진을 하고 같진 않는데 정말 제가 읽어봐도 너무나 센센하게 그 거의 간혹적으로 후배들한테 가물주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그 직선 화법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후배들이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후배들과의 관계로 남아있습니다. 그 맹사적 반환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고 그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놓고 어떻게 이것을 표상을 해야 되는지 그 많은 반대도 있었고 심지어 실제로 프랑스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프랑스 전부를 상대로 그 소속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던 협상이었어요. 20년을 끌 때는 20년 동안에 수많은 그 외교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이 됐었고 거의 다 기록하고 많은 그 아픔만 남긴 채에 대해서 협상이 좌절이 됐었는데 어떻게 저하고의 각별한 이면에서였는지 제가 그 협상을 거의 15년을 맡아서 했고 결국에는 그 책들이 전부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감정적인 순화를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그 이야기를 정리한 책을 2013년에 돌아오는 외교장과 동기와 외교관 이야기라고 해서 그 반환 협상이 일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한 사람들은 소위 세계를 모델으로 해서 뛰는 이 로마다 같은 외교관의 삶은 어떤 것이고 그 안에서 한 여자로서 한 이호연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제가 느낌대로 썼던 글이 있었거든요. 그 책이 2013년에 부산에서 하는 원구원 부산 운동이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독서 캠페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올해의 원구원으로 당섭이 돼서 제가 그 부산시의 초청으로 여기 애틀란타에 근무를 하는 중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시청에서 한 천 명 정도가 모인 이렇게 감당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 감당에 딱 올라섰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맨 앞줄이 앉아계시고 제 동생이 옆에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그 강연을 하는 그 순간 제가 어머니하고 동생을 보면서 느꼈던 저 나름대로 이 가슴에 퍼고 있던 어떤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꼭 뭘 같았냐면 꼭 졸업식 때 느끼는 느낌 같았어요. 엄마를 모시고 앉아서 강연해서 그랬겠죠. 그 옆에 저랑 같이 학교를 제가 8학번에 동생이 84학번에 1년을 같이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같이 다녔던 그 동생과의 추억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배웠고 그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그 부산서 느꼈던 그 다음에 그 졸업식장 같았던 그 다음에 어머니께 감사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몸생활이 꿈그렸던 그런 추억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에피소드로 나의 삶을 자유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외교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20분 가까이 되어 갔는데 외교부에 지금 그러니까 외교부 내에서 2화 동창 중에서는 제가 제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대 당신만 해도 이미 그 외교부에 여성들이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몇 년쯤 지나서 한 4, 5년쯤 이렇게 되니까 저희끼리 외교부대에서 동창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때는 막 왼고시를 치면서 밀려들고 있는데 왼고시로 보통 20명, 25명 만에 30명 이렇게 뽑거든요. 절반이 여자가 되는 시대가 오고 그 여성들의 이력을 보면 뽑힌 여성들의 절반이 2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빛이 밀려오는가 도저히 저희들 다 만나서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은 아마 학번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걸로 알려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외교부에서 여성파웅이 나갈 수도 없고 거기에 큰 하나의 축을 이고 있는 것이 바로 임환파웅입니다. 저도 사실은 외교부 직원들이 가르치나야 되지만 늘 급격히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후배들을 원하는 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거의 없어요. 아까 총장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 저한테 후배들을 위해서 학교에 와서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총장님께서 불러주신다면 기꺼이 가서 제가 그동안 지내왔던 여러가지 이야기들 들려주고 후배들하고 개방도 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능력과 많은 것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 여성파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그리고 때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남자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면 여자들을 유해지는 것 같고 매너 붙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파원 성파원 서로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외교우에 남자 상상을 중인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우리 한국의 컬처라는 것이 이렇게 상상같이 SBA를 탄다든지 상상같이 회의장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상상하는 사람 이잖아요. 근데 외교부 상사들 중에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스노우한 그 하트볼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굉장히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타나는데 싶어서 저 하차 밑에 있는 쪼루다듬고 과학한테 자기가 먼저 열어주고 그다음에 호텔 출장으로 같이 가면 자기가 진도 줄여주고 얼마나 불편해요. 왜 그런 부자연수업일을 하냐 본인은 남자 구아주머니가 봤으면 저렇게 아는 일들을 일부러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의 과시형의 그 우먼에 대한 칭찬하는 바로 그거 빼고 실제로 우리끼리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끼리 만드는 우리의 파워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이대회는 그 모르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끼리만의 분명한 파워가 있어요. 그것이 뭐 후배한테 주는 애정이든 아니면 선배한테 팍 문석을 부리는 것들 아니면 서로 맞장구를 쳐주는 것들 분명히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그런 끈끈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라고 하는 한 기관에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내가 이대를 나온 이대 출신으로서 소위 이환인으로서 저는 참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우리 우리 동창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주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같이 만나면서 일을 하는 그 외국인들 프랑스 사람이든 하다못해 알지 그 사람은 이대는 다 한국형 상대를 했던 이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 들고 자기 출신 이야기 될 때 내가 이대를 압박으로 다 아 다 이래요. 이렇게 멍하게 오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이 저의 자부심이고 그것이 총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잠재된 거대한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뷰티풀 라이프잖아요. 뷰티풀 라이프라고 하는 그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평소에 생각하고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제비라고 하는 이 나가는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탈 지역 맞아요. 그 여러 국가에서 다 승인을 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적색 공모 지역입니다. 애틀란타에서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자동차로 매일 두 시간씩 운전을 했어요. 알제비에 가서 정확하게 5분을 운전을 합니다. 대사관하고 집하고 가는 데 3분 오는 데 2분 그래서 도학 5분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외에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방 출장으로 갔었거든요. 지방 출장할 때 어느 배로관이 10시에 알제비에서 출발해서 어느 지방으로 간다는 것을 알제비 외국에 신고를 하면요. 그게 각 지방 경찰과 다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출발하는 대사관 눈앞에 헌변대들이 딱 도착해요. 헌변대 에스포트를 받아서 그 에스포트가 헤어진 길로 그대로 뚫고 가면 가다가 각 관할 구역이 바뀐다며 자기들끼리 바탕터치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겨우 도착을 하고 거기서 움직이는 자기 구역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금방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반조처럼 터벌이를 앞에서 쫓아다니는거죠. 행동의 자유가 없는 데에요. 이 알제비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대물이 200개가 나겠습니다. 삼성 배우 현대 말할거도 없고요. 아주 작은 중성 이렇게까지 나와서 거기는 한국거면 그냥 차이 돼요. 이게 정말 제가 외국어 생활을 시작할 때만큼 큰 거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은 실제 다 거고 지고 있는데 이 알제비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알제비 바로 옆에 있는 그 트위지를 이렇게 근무를 했었거든요. 트위지에 근무하는 근무하려고 도착한 그 다음달에 2년에 도착하였는데 3월달에 본부에서 알제리로 출장 명령이 떨어졌어요. 트럼프로 자마자도 출장을 하라고 하니까 하 이걸 못해 보겠다 그러면서 알제비 출장을 했거든요. 활짝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출장을 할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 알제비를 최초로 국비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라 이런 것이 저한테 떨려진 지적이었고 왜 제가 그런 지적을 받았냐면 제가 그때까지 그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프랑스어 통역을 밟고 있었어요. 공식 통역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은 뭐냐 이렇게 꼭 10년을 제가 대통령으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통역이 뒤에 앉아서 통역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교감해야 되고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대통령의 이륙에서 그때 꼭 있는 그래로 통역을 하는 거지만 저한테 두 분 대통령의 공통점이 저한테 저기 대단히 굉장히 매너가 좋은 대통령들이어서 항상 존댓말 써주셨었거든요. 저한테 실례지만 어느 대학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이때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분들의 그 표정이 뭔지 상상이 아시죠 굉장히 안심하는 배제였잖아요. 그래요 한번 믿어봐 믿어보지 자네를 딱 그 표정이 얼굴에 지나가요 그 두 분 대통령께서 다 돌아가셔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알제리 대통령 저기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알제리에 가서 3박 4일동안 제가 수행을 하고 그 정상회담 다 끝내고 처음 대통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에 협정되어 있었어요. 양국 간에 이제 사회보장 협정도 있고 다양한 협정들을 이렇게 대통령들이 다 서명을 하죠. 그러면 양쪽에 그 협정 조인서라 이렇게 있고 거기에 대통령들이 서명을 해서 서로 바꿔서 두 상대를 서명을 해가지고 할 때 펜이 두 개로 넣어있습니다. 그때는 펜이 가운데 하나가 넣어있었는데 알제리 대통령이 2006년에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은 지금도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한 20년 정도 대리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사인을 딱 하더니 그게 마지막 사인이었어요. 딱 끝내고 나더니 노무현 대통령한테 갑자기 펜을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 거예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펜이 공식 협정서에 사인하는 펜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일부러 물어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순진하신 고유의 표정이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그 알제르 대통령이 거기에 있던 펜을 저한테 직접 저 옆으로 다가와서 펜을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사회담이 있는 동안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 이 펜을 선물하고 싶다 저한테 그 펜을 선물했는데 그 펜을 제가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히 쓰지를 못해서 그것이 알제르로 제가 다시 두 개는 깊은 인연의 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에 가서 우리 후배 임화 후배를 한 번 되고 제가 여러분들과 외쳤다 그 깊은 인연을 잘 엮어서 계속 유지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다 제 개인적인 사람이다 세상의 중심은 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잖아. 그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테이블에서 이 호텔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한 이 순간 이 공간 이 시간 이것이 바로 모두의 주제인 뷰티풀 라이프를 만드는 그 핵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유아님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바로 나 자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이 주신다는 게 잊지 마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사신하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이 아름다운 공기 속에서 사신다는 거 악기 하시고요. 그렇게 자유를 의심되마다 대사관과 치과 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갇혀 살고 있는 저를 기록해 주시면 제가 거기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런 태도로 여성이 이마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외국관으로서 사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도구에 대한 산디심을 다시 한번 주신 좋은 연설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찬송 검사 찬송 찬송 너를 만난 세상 너는 소원없어 나의 문제가 될 테니까 나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 건 이 노래 내 너를 보고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장벽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하고 너를 만난 세상 너는 소원없어 나의 문제가 될 테니까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은 아름다운 내가 잃은 세상 사랑하는 동안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은 아름다운 because that means 사랑은 아름다운 abb를 사랑을 우리도 Stanley 아버지 가족 하나 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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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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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오늘밤도 그렇게 둘 다 잠이 든다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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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내주려 야야야야야 쓰라리 가슴 안고 오늘밤도 그렇게 둘 다 잠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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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밤 맞을까 왜 맞을까 이 일은 한 가지 종이 없어 예! 눈으로 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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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갈 때가 나갈 때는 고위가 없어 절절해 나가 뒷불불불로 살게 살게 고망치다가 conviven 우승을 안으로 가 도시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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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야죠 Venus 하나 둘 둘 둘 둘 다주면 업무를 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자 둘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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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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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아글란드가 없어서 여기서 평가시려는 거랑 좋은 생각량인 우리의 태양입니다라는 분이 너무 많이 훌륭하셨는데 정말 많은 것 같던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피드라이크 자기가 잘 가꾸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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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 자 시작 자 노래 부르셔야 돼요 매일 해결되나 하는 일도 내 시간 겨울 없이 잘 나면 셋 평생 바구에 불어났으니 탄도 바꿔주면 내가 설빙이 하면 안 돼요 설빙이! 설빙이고 외로워질 때 내 애에게 주목만 주워준다면 나의 가죽이! 사회의 바구에 사회의 항목만의 얼굴은 혼자 잊지 않게 해 주 그는 그것도 아니고 그 땅에 젖은 한마디 진심하니 바라주면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과를 걷는다 해도 곧 기다 생각나게 나 나는 내가 있는 곳이야 두 곳이 기대하는 곳은 생각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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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들고 외로워 내게 힘들어 내게 힘들어 만져준다면 내게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걸 이는 못잘겠지만 그만 믿어줘 그 목표 안에 날마다 자리 한마리를 진심하게 바라들으면서 사랑한 걸 정말 사랑한 걸 그만 그만 해준다는 나는 사랑을 덜는다 거기에 생각할 겁니다 우리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닿기 바랍니다 우리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밀어내는 것입니다 조금씩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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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pun가 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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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